벌레 막 비처럼 떨어져요. 이렇게 많이 본 적은 사실 나생 처음이라 잡아도 잡아도 이렇게 잡았는데도 감탄이 안 돼. 오래 들어와가지고서 거의 뭐 수억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. 알로 월동하면서 치사 데스가 되는 것들이 많이 살아남고 해서 온도가 자꾸 높아지는 게 앞으로 당겨지면 생태계는 혼돈을 하는 거죠.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동결이 멈추지 않겠구나라는